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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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지금 티미노실 콘서트 서울 디오리진이 이제 정말 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정말 첫 공연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시간이 빠른 거 아닌가요?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또 다 모였으니까 우리 오늘 콘서트 소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 해보는 게 어떠세요? 좋아요 저부터요? 저부터 갈까요? 네 일단 여러분 어떠셨어? 어떠셨어?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저도 행복했어요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와 새싹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정말 너무 재밌었고 뭐랄까 되게 준비하면서도 많은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냥 그냥 역시 오늘도 확실하게 정말 앞으로도 오래오래 무대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팀과 그런 마크가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박수 이제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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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여러분들 아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정말 굉장히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무사히 잘 하게 됐을 사실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팬분들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요새 이 팬분들 되게 많으니까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정말 정우가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 많이 했어요 안무도 굉장히 많이 외웠습니다 내가 지금 짧은 시간인데 우리 후반 정우한테 박수 한 번 정말 힘들게 늦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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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어지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정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